안녕하세요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래 피싱샵 대표 제주낚시다리인 최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깅낚시에서의 애깅릴의 선택과 구입요령에 대해서 초급자의 경우와 상급자의 경우를 분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애깅로드에 릴까지 구입을 하셨다면 원줄 즉 피줄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피 라인이란 폴리에틸렌 줄을 여러 가닥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든 합사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요 16가닥을 꼬아서 만든 16합사까지 나오고 있어서 가늘고 강한 합사를 활용한 다양한 낚시의 장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보자에게 맞는 애깅합사의 종류와 최상급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합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가성비를 확인 후에 구입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피 라인은요 브랜드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들수록 그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8합사 이상이면 그 강도는 아직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가성비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12합사가 120m 감긴 줄이 38,000원이고 같은 브랜드사의 8합사의 가격이 22,000원이라면요. 8합사를 사셔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애깅낚시의 상급자라면 이번에는 나도 얇은 줄로 한번 갈아타보고 싶으시다면 0.45나 0.5를 12합사 이상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합사를 구입하시다 보면 그 각에 10.3LB 또는 4.6k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LB는 표기는 LB로 되었지만 파운드라고 읽으셔야 하고요. 10.3LB의 힘 이하에서는 거의 끊어지지 않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LB는 약 454g 정도이니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3LB면 4.6kg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루어꾼들은요. 해당 합사가 0.55줄인데 4.6kg 정도의 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잇줄의 굵기는 얇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원줄은요. 얇고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찐 악시에서도 한정없이 얇고 강도가 강하다면요. 당연히 얇고 강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만 금액면에서 고가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므로 선택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합사가 얇고 강하다면 캐스팅 시에 공기의 정을 적게 받아 캐스팅이 멀리 나오는 얇은 줄을 당연히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사용하시는 합사가 얇고 강하다면요. 캐스팅 시에 공기의 정을 적게 받아 멀리 던져지는 얇은 줄을 당연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얇은 줄은요. 바람이 많이 불 때나 수면에 착수한 후에 조류나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므로 얇은 줄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의 합사줄을 한 단계 낮춰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애긴 고수의 합사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줄의 3분의 2 수준 아래 나는 것을 명심하시고 얇다고 캐스팅을 하다가 끊어질 것만 같고 대물이 걸리면 얇은 합사 때문에 터질 것만 같다는 초보자의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애긴은 드랙을 열고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3kg 이상의 대물 오징어가 후킹이 된다고 해도 드랙을 충분하게 열어두고 시간을 두고 릴링을 하신다면요. 내 발압까지 끌어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낚시 전문점이나 애긴 고수의 조언에 따라 합사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애깅도 모든 낚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 가지를 경험한 선배 조사의 조언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시는 편이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싸구려 합사에서부터 최고급 합사까지 각 브랜드별로 다양한 합사를 사용해 보니까요. 가성비가 좋고 얇으며 강도가 좋은 합사를 매번 테스트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무조건 고센사의 합사를 사용을 하다가 이후에는 듀엘 또는 서피스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요즘은요. 다이와사나 시마노사에서 출시하는 애깅 전용 합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반드시 고가여서 합사의 강도가 좋고 부드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별로 또는 모델별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나면 어느 시기에는 어느 브랜드의 어느 모델이 좋고 또 어떨 때는요. 다른 브랜드 사이 어느 모델이 좋고 한마디로 그때마다 전문 애깅꾼이나 낚시 전문점에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애깅 낚시에서의 초보자와 상급자별로 합사줄 즉 피줄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초보자라고 무조건 저렴한 합사줄만 사용하신다면요. 오히려 적은 충격에도 원줄이 터져버려서 아래와 같이 애기가 손실되는 경우가 생김으로 가까운 낚시 전문점에 방문하셔서 나의 애깅 수준에 맞고 가성비가 좋은 합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깅 낚시에서 애깅 로드와 애깅 닐을 구입을 하시고 합사까지 구입을 하셨으니까요. 애깅 닐을 애깅대에 장착하고 합사를 애깅 닐에 감는 요령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주낚시다린TV, 낚시강습전문 두모래피싱샵이 애깅을 시작하시는 초보조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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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